8시 5분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조인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조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요 페이스북 그룹에서 잘 아는 고수 분들 프로페셔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세미나식으로 열면 어떨까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여기에 찬성표를 던져 주셨거든요 원래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질질 끌면 흐지부지가 돼서 제가 부족한 실력이지만 제가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스타트를 우선 끊었고요 진행되면서 또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분들과도 제가 스케줄을 잘 논의하여서 좋은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야 너는 뭔데 세미나를 열고 사람들 바쁜 사람들 불러서 네가 이런 걸 하고 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좀 부끄러운데 저는 이제 파이낸셜 재정 쪽에 일하는 그런 프로페셔널은 아닙니다 그냥 텍사스 달라스에서 살고 있는 일개 프로그래머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정보가 될 수 있으면 조그맣게 이렇게 유튜브도 하나 운영을 하면서 IRA를 어떻게 열면 됩니다 피델리티에서 이렇게 계좌를 열면 됩니다 벵가드에서 있는 것을 이렇게 트랜스퍼 하거나 401K를 롤오버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가이드를 제가 유튜브에 좀 올려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정보가 여러분께 전달되면 저는 그것으로 이렇게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저도 이제 커뮤니티나 유튜브 그리고 이 은퇴 그룹에서 보면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이 이제 투자를 처음 하거나 은퇴를 처음으로 계획하시는 분들이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뭐 은덕님이 올려주신 투자 저축 순위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많이 답변을 하거든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 뭐 약자고 숫자잖아요 401K, 529, HSA, IRA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지 가장 효율적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뭐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은 또 결혼을 해서 재정을 합치게 됐는데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효과적일지 세금이 절약될지 모르시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하면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길이 잡히고 프라이오리티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뭐라고 그러면은 은퇴자금 저축순위 투자 우선순위 영어로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프라이오리티라고 하는데요 그룹을 만드신 주인장님 은퇴덕후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블로그가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은덕닷컴에 가시면은 정말 은퇴하는 것 투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덕닷컴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 나온 글이 이제 어떤 것부터 해야 되냐 뭐 인플로이어 매칭을 해야 된다 HS를 해야 된다 그 다음은 뭐 로스 IRA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인베스트먼트 프라이오리티가 되겠거든요 요거를 잘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이 이 마일모아 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아마 또 가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카드랑 크레딧 카드를 써서 포인트를 모으고 이제 마일을 모으는 그러한 웹사이트로 시작이 되었는데 점점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은퇴 관련돼서는 정보도 나누고 투자 관련된 정보도 나누는 사이트거든요 마일모아 닷컴도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올린 글이 이제 또 도코라는 굉장히 또 이제 투자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인데 뭐 비상금을 먼저 해라 401k를 그 다음으로 해라 다음으로는 뭐 빚을 없애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링크 역시 나중에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이번에 쓸 것은 이 보글헤드 사이트라는 데서 제공한 것인데 이 보글헤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존보글, 벵가드를 만든 창시자가 되겠죠 이분의 투자 스타일대로 투자를 하고 정보를 나누는 사람들이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 이것은 영문 사이트가 되겠고요 여기 보글헤드에 보시면은 인베스트먼트 프라이오리티라고 해서 미국에서 투자를 시작할 때 은퇴자금을 만들고 싶을 때 어떤 것을 먼저 하면 좋은지에 관해서 영문으로 차트와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해서 제가 베이스로 하여서 하이 프라이오리티, 미디움 프라이오리티, 로우 프라이오리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HSA라든가 IRA라든가 401k가 언급이 되는데요 사실 이 401k 하나만 가지고서도 세미나 몇 개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이 나와요 또 IRA도 트래디셔널로 해야 되냐 로스로 해야 되냐 백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깊게 들어가면 한이 없으니까요 그냥 이번 시간에는 401k를 왜 이 시점에 하면 좋은지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간단하게 어떤 계좌다 왜 빨리 해야 되냐 왜 늦게 해도 되냐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고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 체크인데요 여러분 소리가 잘 들리고 말하는 진행 속도나 그런 것은 괜찮은지 괜찮으면 이렇게 손가락 한번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구글 미팅 오른쪽에 보시면은 채팅이라 해가지고 이제 질문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또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제 하이 프라이오리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돈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냐 되겠는데요 우선은 제일 처음으로 하라는 것이 우선 돈으로 주식을 사기 전에 뮤추얼 펀드랑 ETF를 사기 이전에 이머전시 펀드 즉 비상금을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비상금 이머전시 펀드 말 그대로 이머전시는 비상사태 이제 펀드는 돈이 되겠는데요 자 그럼 비상금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미국에서 병원비 이야기를 풀리면은 이제 여기 관해서 에피소드를 안 가지신 분들이 없죠 뭐 진짜 배 아파서 잠깐 뭐 이머전시 보러고 갔는데 1시간 기다리고 의사 10분 보고 약 하나 타 먹고 왔는데 뭐 몇 천불이 깨졌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뭐 정말 배가 아파서 응급 이제 나인원넌 불러서 이제 구급차 타고 큰 병원 응급실에 갔으면은 뭐 만불 이만불 깨지는 것은 뭐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돈들을 커버할 수 있는 돈을 뭐 주식 투자랑 이런 것에 시작하지 말고 우선 이머전시 펀드에 놔두라는 것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자동차 수리비 그 다음에 뭐 집수리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코비드 때 많이들 겪으셨지만 정말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아니면 회사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실직을 당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금을 넉넉히 이제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넘버원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뭐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좋겠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3개월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비상금을 우선은 캐시로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겠다 하면 많게는 1년치까지도 뭐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하시는데요 1년치 생활비를 다 캐시로 가지고 있기는 쉽지는 않겠고요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으면서 준비를 해 놓으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돈을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물론 이러한 돈으로 주식을 살 수 있고 뮤추얼 펀드에 넣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찾을 수 있는 현금화 할 수 있는 이러한 계좌에 넣으라는 것이 이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하이 리퀴디티 즉 리퀴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디에 넣어야 되나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체킹 계좌 체킹 계좌 같은 것은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바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세이빙 이자율이 좋으니까 체킹 계좌에 그냥 놔두고 있으면 이자를 못 받으니까 어차피 비상금으로 계속 놔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자를 잘 두는 세이빙 계좌나 CD 계좌에 놔둬도 괜찮겠고요 그 다음에 머니마켓 펀드라고 요즘 또 인기가 있는데 벵가드나 페달리티 같은데 펀드를 사려고 돈을 이체해 놓으면 이러한 돈이 머무르는 펀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머니마켓 펀드가 되겠는데요 요즘 이자율도 거의 5%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비상금을 놔두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비상금이 있으면 그만큼 여러분께도 안정감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기 이전에 우선은 비상금을 놔두고 어느 정도 3개월 혹은 많게는 6개월 1년치까지도 모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넘버원 이머전시 펀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맥시먼 매치를 인플로어 리타이어먼트 플랜에서 맥시먼 매치를 가지라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흔히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401k 그리고 403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근데 맥시먼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돈을 많이 넣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매치를 받는 맥시먼까지만 우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401k, 403b 가지고 계실 건데요 이제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401k가 되겠고요 학교라든가 또 정부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403b 혹은 457b 같은 것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매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고용주 이 회사가 보태워주는 것을 바로 매치라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내가 페이첵에 6%를 넣으면은 여기에 반인 3%를 매치해주는 것이 가장 흔한 방식이거든요 더 좋은 데는 내가 7%를 내면은 3.5%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주는 데도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반을 매치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500달러를 401k에 넣겠다고 하면은 여기에 반인 회사가 250달러를 추가해주기 때문에 한 번에 750달러가 이 401k 펀드에 저축이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치상으로는 수익률을 보면은 이런 수치는 안 나오는데요 제가 돈을 넣자마자 바로 50%의 이득을 먹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매치를 안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주식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랑 이런 펀드를 사기보다는 우선 회사에서 이러한 플랜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매치를 해준다면요 베네피 패키지를 잘 읽어보셔서 매치를 어디까지 해주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 매치까지는 반드시 우선 투자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401k에 넣는 것은 1년에 이제 2023년 기준으로 2만 2천 5백 달러고 50세 이상이면 캐치업 컨트리뷰션이라고 하여서 돈을 더 추가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컨트리뷰션 맥스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요 매치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401k에 돈을 넣을 때 새 전 금액을 넣어서 지금 돈을 조금 절세를 할 수 있는 트레드자널 401k가 있고요 지금 그대로 세금은 다 내지만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돈을 찾기 시작했을 때 이 소득에 관해서 돈을 알리는 로스 401k가 있거든요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랑 소득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니까요 나중에 또 401k에 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갈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401k랑 403 비해서는 어떠한 종목을 골라야 되느냐 사실 회사마다 제공하는 것들이 다 제각각이라서 이 펀드를 사라고 제가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보통 이 리스트를 보시면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50개 정도의 뮤추얼 펀드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펀드 보수, 익스펜스 레이셔가 낮은 이러한 인덱스 펀드로 구성을 하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통 S&P500을 쫓아가는 인덱스 펀드라든가 미국 전체 시장을 쫓아가는 토탈 스탁 펀드 혹은 성장주 위주로 된 그로스 인덱스 펀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 것이 여러분께 큰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1k에 관해서 아마 여러 질문 같은 것들이 많을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을 먼저 하는지 좋은 것에 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매치를 할 수가 있고 또 회사에서 부을 수 있는 금액이 2만 2천 달러가 넘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401k, 403b 이런 고용주의 매치가 주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하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하이 프라이오리티에 들어가 있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Pay off high interest debt 즉 이자율이 높은 빚을 정리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보통 이자율이 높은 빚을 하면 대표적인 것이 크레딧 카드 빚이 있겠죠 보통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쓰실 때 마일리지를 쌓거나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혹은 캐시백을 쌓기 위해서 크레딧 카드를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보통 한국 분들은 크레딧 카드 금액이 쌓이면 다음 달에 대부분 그 전에 있던 스테인먼트 금액을 다 갚아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이자율이 쌓이지 않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돈을 너무 많이 썼다거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크레딧 카드로 돌려막기 같은 것들을 하면서 쓰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 빚을 안 갚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의 읽어보시면 거의 20%에서 28%까지가 되는 굉장히 높은 빚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크레딧 카드 빚이 쌓여있으면 빨리빨리 해결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절대 이런 것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페이데이론과 타이틀론이라고 지나가면서 무슨 퀵 캐시라든가 퀵론이라든가 크레딧 스코어 보지 않을 테니까 바로 오늘 내로 론을 받아라 이런 것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페이데이론이랑 타이틀론 같은 경우는 정말 악명이 높은데요 400%, 700%가 넘어가기도 하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본 것은 1200%가 넘는 이런 론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혹시라도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페이데이론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요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액의 론이라서 이자가 얼마 안 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금액 자체는 실제로 보면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식 투자를 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빨리 해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순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소득을 늘리고 소비율을 줄여서 최대한 이런 빚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고요 근본적인 솔루션은 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필요가 하다면 0% 이자를 주는 그런 카드 프로모션이 있을 때 여기서 돈을 가져와서 이러한 빚이 높은 것으로 갚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하이프라이오리티 즉 운퇴 투자하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에 관해서 간단하게 우선 봤는데요 첫 번째는 비상금 두 번째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 403b가 있을 때 매치까지는 하는 것 그 다음에 고이자의 빚을 갚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자 빚을 먼저 갖고 그 다음부터 401k를 하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뭐 질문이 있거나 또 추가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요 해도 되겠습니다 예제 진 메디슨님께서 채팅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401k는 보통 직장인이 하는 건가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나 직업군인들 그 다음에 비슷한 종류 프로그램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예제 보통 401k는 회사 고용주가 있는 그러한 이제 일반 회사에서 하는 것이 401k가 되겠고요 학교를 다니거나 정부 관련된 그런 가버먼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403b가 되겠고요 자영업자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좀 소규모 자영업자분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내가 비즈니스를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또 그냥 내 와이프랑 배우자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솔로 401k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SEP IRA라든가 비즈니스용으로 비슷한 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솔로 401k를 하시거나 SEP IRA 등을 하시면요 일반 IRA 401k와 비슷하게 트래디셔널로 돈을 넣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관해서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군인들은 또 뭐 제가 뭐 이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군인들 쪽이나 뭐 베테랑 쪽으로 해서 은퇴 프로그램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혹시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예 케빈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직업 군인이나 연방정부 공무원은 TSB 프로그램이 있고 기본적으로 401k와 비슷한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번 이제 미디움 프라이오리티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라고 하여서 HSA가 나왔는데요 HSA에 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세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HSA 같은 경우 실제로 법안 통과된 지가 제가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거든요 실제 이것을 적용해서 제공하기 시작하고 보험회사랑 연결해서 또 은퇴 계좌를 하고 이게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제 슬슬 이제 HSA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SA를 아직까지 제공하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HSA에 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또 회사에서 제공을 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번 해에 또 보험 플랜이 바뀌면서 제가 HSA에 들어갈 수 있게 돼서 저도 이제 이번 해부터 HSA를 하고 있는데요 HSA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약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HDHP가 되겠는데요 이런 약자 같은 거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계속 또 읽다 보면 나중에 또 익숙해지는데요 High Deductible Health Plan이 되겠습니다 디덕터블 같은 건 본인 부담금이잖아요 자동차 보험에서도 디덕터블이 500달러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내 돈으로 500달러를 내고 남은 것을 고치는 것이 되고요 집 같은 경우에 지붕 인슈런스가 1% 디덕터블이다 그러면 집값의 1%를 내고 지붕을 고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하는 보험 같은 경우도 디덕터블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High Deductible 즉 본인 부담금이 높은 이러한 헬스 플랜을 선택하였을 때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HSA 계좌가 연동이 되게 되는데요 그냥 싱글 쪽으로 해서 나만 개입하였으면 디덕터블이 1500달러 만약에 가족으로 했으면 3000달러 이상 되는 것을 High Deductible로 칩니다 보통 여러분들 오늘도 어떤 보험을 선택하는지 좋은가에 대해서 페이스북 그룹에서 질문이 왔는데요 보통 보험을 선택하실 때 PPO라고 해서 PPO라든가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조금 더 돈을 많이 내지만 커버리지 같은 게 좋은 게 있고요 다달이 내는 금액은 좀 싸지만 병원 갔을 때 돈을 좀 더 내거나 이런 식으로 디덕터블이 높아서 많이 채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다달이 내는 금액은 싸고 디덕터블이 높은 것을 선택했을 때 HS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HSA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역시 트래디셔널 401k와 마찬가지로 본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서 나는 HSA로 넣겠다고 하면 그 금액만큼 돈이 절감이 되어서 절세가 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0달러는 HSA로 넣겠다 그러면 그만큼 200달러만큼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까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401k에는 없는 기능인데 파이크 텍스라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첵을 받으면 여기 보시면 세금은 못되고 못되고 401k 떼고 인슈런스 떼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소셜 세크리티랑 메디케어 떼는 게 16.3%인가요? 15.3%죠 내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반은 회사가 내고 반은 여러분들이 내게 되는데 소셜 세크리티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가 되겠습니다 이 HSA로 들어가는 돈은 이 파이크 텍스까지 절약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능이 강력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HSA에 이제 넣을 수 있는 돈은 2023년 기준으로 아까 이제 그 본인만 커버가 되도록 보험을 하셨으면은 개인 커버리지게 되니까 3,850달러가 되겠고요 가족 같은 플랜은 7,750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HSA를 왜 IRA 뭐 로스 IRA보다도 훨씬 더 일찍 하라고 이렇게 하냐면요 이 HSA를 설명하는데 많이 이용되는 단어가 바로 트리플 텍스 어드밴티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뭐 3중 세금 혜택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디파짓 저축할 때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돈을 일정 금액을 떼어서 여기 HSA에 넣겠다고 하면은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 HSA에 디파짓 저축을 할 때 우선 절세 효과를 보게 되고요 역시 401k나 IRA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는 구자에 들어간 돈들은 여기에 배당을 받건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을 봐서 뭐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고 이런 식으로 막 사고 팔고 하면서 시세 차익을 보던 이 안에서 불어나는 돈에 관해서는 세금을 내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도 401k 하는데 뭐 배당이 붙었다고 해서 이거 세금 보고 그런 것들은 안 하시잖아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HSA에서 돈이 불어나면서 역시 또 별도로 세금을 안 내게 되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스팬딩이 되겠는데요 HSA에 있는 돈으로 여러분이 병원비라든가 약값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HSA 계좌를 하면은 쓰라고 대비카드를 줄 때도 있고요 만약에 그 여기에서 제공하는 대비카드를 쓰지 않았을 시에는 여러분이 카드 같은 거를 써서 포인트는 포인트대로 모으고 나중에 이 HSA 회사에 청구를 하여서 다시 리인버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스팬딩이 되게 되면은 원래 이 트래디셔널 계좌 세금을 내지 않는 세정 계좌의 돈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어떤 식으로든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나의 소득으로 잡히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메디칼 비용으로 쓰게 됐을 때는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할 때 절세가 되고 돈이 불안하면서 역시 또 절세가 되고 그 다음에 메디칼 비용으로 또 약값이나 병원비로 썼을 때 역시 또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트리플 텍스 어드벤테이지라고 해서 이 HSA를 할 수 있고 사용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IRA보다도 더 일찍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시 또 IRA나 401k와 마찬가지로 펀드 등의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요 역시 또 이제 메디케어 적용 후에는 이제 정부에서 주는 메디케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돈을 의료비가 아니고 의료비에 적용할 기회가 적게 되니까요 이제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이 돈을 내가 직접 찾아서 은퇴자금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자금을 내가 찾아서 통장에 넣어놓다든가 뭐 여행을 갈 때 돈을 쓴다든가 아니면 이 돈으로 또 추가로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사실은 메디컬 비용으로 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금은 내야 되지만 역시 IRA와 마찬가지로 그냥 소득세로만 들어가서 여러분의 소득에 포함이 돼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뭐 페널티 같은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질문 나온 게 있는데요 HSA로 서플리먼트 보험 구매가 가능한 거요 제가 옛날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HSA로 비용이 가능하다고 제가 어디서 잠깐 읽어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릴게요 혹시 뭐 보험 쪽이랑 이쪽에 아시는 분들에서 HSA로 서플리먼트 보험 페이가 가능한지 구매가 가능한지 아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킴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HSA로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안 된다고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에밀리님께서 HSA는 매년 롤오버가 되는 건데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HSA랑 비슷한 게 FSA라는 거 있잖아요 플렉시블 스팬딩 어카운트라고 하여서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매년 먹는 약이 있고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봉급해서 한 몇백 달러 정도를 플렉시블 스팬딩 어카운트에 넣어놓고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플렉시블 스팬딩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요즘은 이제 롤오버가 가능한 계좌도 있는데 대부분의 계좌가 롤오버가 안 되게 해놓고 그 해에 돈을 다 소진하도록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적용되는 것을 알거든요 연말에 보시면 이제 FSA 가지고 계신 분들 비타민 사고 타이레놀 사고 반창고 사고 이런 분들이 있어 왜냐하면 돈을 다 써야 되니까 돈을 안 쓰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거와 반대로 HSA는 여러분의 계좌이기 때문에 매년 롤오버가 되고요 여기에 적어놓은 대로 보통 캐시가 쌓이게 되는데 캐시가 많이 쌓이게 되면 한 천 달러 정도는 놔두고 남은 금액은 여러분이 또 펀드 같은 데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불안하는 돈들은 다음 해에 없어지거나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고 계속 롤오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은퇴해서 쓰셔도 되겠고요 은퇴를 하지 않더라도 메디컬 비용이라든가 약값이 많이 나가게 되면 그 비용으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HS가 되겠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IRA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래디셔널과 로스 IRA가 다음번이 되겠는데요 HS에는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IRA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 계신 분들도 관심이 많아서 IRA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른 것이 뭐 있냐면 Employer Retirement Account Plan이라고 다시 나왔는데 IRA를 하시고 이제 뭐 6,500달러가 2023년 기준이 되겠죠 이제 50세 이상은 1000불을 더해서 7,500달러를 넣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IRA를 다 하고서 그래도 여유가 있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401k 혹은 403p 아니면 TSP가 계신 분들은 이제 그 Employer 쪽으로 가셔서 남은 것들을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IRA를 어디서 하시냐면은 이제 뭐 벵가드, 피델리티, 찰스쇼같은 종합적인 이제 투자 전문 회사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 생킴님께서도 이제 링크를 주셨는데 이제 로빈우드 같은 경우에 요즘 원래는 이제 주식 거래 앱으로만 많이들 사용을 하다가 은퇴 계좌로 써도 이제 그 영역을 넓히고 있거든요 로빈우드가 하는 것이 뭐냐면은 로빈우드를 통해서 IRA를 열어시고 돈을 넣으면은 여기에 1% 매치를 해준다 그리고 다다리 돈을 내고 이제 로빈우드를 사용하고 계시는 로빈우드 골드 회원분들은 3%를 매치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또 보너스랑 프로모션을 주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회사가 좋은지는 각자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좋은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 안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투자 항목이 많죠 뭐 주식을 살 수가 있고 뮤추얼 펀드를 살 수도 있고 ETF를 살 수도 있고 또 요즘 채권의 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채권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채권 CD 등을 IRA에 사실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뭐 뮤추얼 펀드만 사는 게 IRA가 아니고 IRA 안에서도 다양한 투자 종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 IRA 6500을 다 하시고 그래도 여유가 남으시면은 아까 그 401K로 가셔서 매치까지 하셨잖아요 그 매치를 넘어서 이제 회사가 매치를 해주지는 않는데 조금 더 불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만 2천 5백 달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0세 이상인 분들은 3만 달러 넣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자 여기에 넣는 돈들이 또 뭐 트래디션널로 넣으면은 거의 뭐 2만 달러까지 절세 전력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은 이것을 그냥 로스로 지금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로스로 넣으셔서 돈을 많이 불려서 나중에 은퇴하셨을 때 걱정하지 않고 또 돈을 꺼낼 수 있는 세금 내지 않고 돈을 꺼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미셜님께서도 또 추가를 해 주셨는데요 IRA에서 어뉴이티랑 어뉴이티를 비롯한 이런 상품도 가능하니까요 고려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셜님 같은 경우는 또 이 분야 관련돼서 또 전문가시고 또 일을 하고 계신 분이니까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초청을 해 볼까 우선은 이렇게 콜을 한번 보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이 이제 HS를 하시고 만약에 HSA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회사에서 안 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IRA 그리고 IRA를 다 한다면은 401k, 403b의 추가브릭 맥스까지 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페이오프 미디움 인테레스트입니다 미디움 인테레스트니까 중금리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크레딧 카드나 무슨 페이데이론처럼 굉장히 비싼 고금리는 아닌데 한 어느 정도 중간 정도가 되겠는데요 웹사이트에서 나온 것을 보면 이제 스튜던트 론 같은 경우 이제 페다랄 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5%에서 7.5% 정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4%에서 많게는 이제 15%까지 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빚을 또 빨리빨리 갚는 것이 지금 뭐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식을 사는 것처럼 돈이 늘어나지는 않지만요 이런 빚을 갚는 것은 확실한 이 5%다 15%다 이 수익을 내면서 돈을 갚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시면 좋겠고요 예전에는 이제 오토론 같은 경우에 뭐 0% 인테레스트라든가 뭐 1% 뭐 0.9% 이러한 프로모션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 뭐 이자율이 너무 올라서 그런 것들 없죠 제가 웹사이트를 보니까 새 차를 살 경우에는 뉴 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 정도가 한다고 그러고요 유스트카 같은 경우는 이제 11%가 넘는 것이 요즘 오토론 이자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있으면 비록 갚는 것이지만 그대로 놔두면 계속 쌓이고 그만큼 여러분의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죽어들고 여러분의 통장의 돈이 적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불안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돈을 미리미리 해결을 하는 것이 이제 미디엄 프라이어리티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제 미디엄 프라이어리티 이제 중간으로 해야 될 것은요 HSA 계좌가 여러분의 회사에서 HSA가 가능하면요 보험을 보시고서 프리미엄이 싸고 해도 되겠다고 하시면 한번 선택을 해 보시고요 이외에도 IRA, 401k, 403b에 추가로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중간 정도 이율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이제 미리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좀 받아 볼게요 진 K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벵가드로 로스 IRA를 하고 계시고요 BFIX 뮤추얼 펀드를 했는데 이것이 벵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가 되겠죠 가장 유명하고 흔한 S&P 500 펀드가 되겠는데요 VGT라는 이제 세 글자니까 ETF, VGT 테크놀로 쪽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이제 AI 쪽에 관해서 중요할 것 같아서 S&P 500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추가로 하는 것들로 VGT를 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S&P 500을 다 팔아 버리고 다 기술 쪽 ETF로 넣을 게 좋을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차피 403B에 S&P 500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것이 좋을지 장단점이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403B를 가지고 계시고 IRA가 있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 어차피 S&P 500을 403B에서 계속 많은 금액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차피 S&P 500, 미국의 가장 큰 500개 회사는 따라가고 계신 것이거든요 징 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크놀로지가 분명히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왔다 갔다 많이는 하지만 뭐 5년, 10년, 20년 됐을 때는 그래도 기술주가 답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요 IRA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이제 테크놀로지 VGT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정말 기술주에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계시다 하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VF, IX를 다 팔아서 VGT로 가셔도 되겠고요 그래도 뭐 S&P를 조금 가지고 있고 그냥 조금씩 넣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요 두 개 같이 다 가져가셔도 되겠는데요 이 같은 경우 지금 403B에 S&P 500이 있으니까 기술주가 좋으시다면 전부 다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미소 님께서 또 추가를 해 주셨는데요 HSA 같은 경우에 메디케이드나 주정부 보험 혜택을 받으시는 경우에 HSA 컨트리뷰션 하면 안 됩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보통 받을 때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다른 보험들 정부에서 받는 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 이제 스톱을 하셔야 되겠죠 S&P IRA, 심플 IRA 같은 경우는요 자영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IRA 옵션이 되겠는데요 본인께서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그럴 때 이런 회사를 통해서 스몰 비즈니스랑 그런 명목으로 인해서 IRA를 여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 메디스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트래디셔널 IRA나 로스 IRA 아무거나 오픈해서 쓸 수 있나요? 두 가지를 쓰는데 제약이나 필요 요소가 있나요? 수입 액수라든가 나이 제한이라든가 납입 기간이라든가 여기서 제한되는 것은 이제 그 해 이제 소득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로스 IRA에 직접적으로 넣지는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래디셔널 IRA에 넣을 수는 있는데 그 디덕션을 못 받아요 이제 고소득자가 되면은 그렇게 돼서 이제 한 번씩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백도어 IRA가 되겠는데요 트래디셔널 IRA에 돈을 넣지만 나는 이 돈은 디덕션을 안 받겠다 세금 혜택을 안 받겠다 하시고 난 디덕터블로 돈을 넣으신 다음에 돈이 세틀되면은 IRA 회사에 신청을 하셔서 로스로 컨버트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백도어 IRA가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요런 방법이 있다고 그냥 맛만 살짝 보여드리고 나중에 또 IRA에 관해서 시간이 있을 때 뭐 제가 하든지 또 다른 전문가분들이 하셔서 한 번 더 커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안은 이제 소득 제안이 되겠습니다 뭐 나이라든가 기간 그런 것들은 제안이 없겠고요 그럼 VF, IXA 모두 팔고서 VGT를 사면요 로스 어카운트 안에서 사고 파는 것이니까 손해는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예 맞습니다 IRA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도 전혀 뭐 세금에 관계가 없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IRA 같은 것에서 헷갈리실 때가 많은데요 IRA는 그냥 바구니로 보시고요 돈이 얼마가 들어갔냐 그리고 돈이 얼마냐 뺐냐만 그것만 이제 IRS에서 상관을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지지고 뽑든 그것은 전혀 이제 세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있는데 피터틸 같은 경우는요 6빌리언 달러인가? 이게 그 로스 IRA에 있거든요 워렌 부펫이라든가 이제 또 다른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이름 까먹었네 또 CEO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로스 IRA에 무슨 헌드레드 밀리언 몇 빌리언씩 막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내면서도 로스 IRA에 된 것이 컨버전을 해서 어떻게든 그쪽에 돈을 계속 막 쌓아놓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 IRA에 있는 돈은 별도로 이제 세금을 내지 않게 되겠습니다 미세일남님께서 이제 추가해 주셨는데요 싱글 로스 같은 경우는 15만 3천 달러 리밋 있다고 또 추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택조님께서 또 이제 링크 주셨는데요 IRA 관련된 링크겠죠 이제 은덕님 블로그니까요 여기 관해서도 실제 금액이 어떤지 뭐 백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정보가 많으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리드 커플 이제 결혼한 부부 공동으로 하면요 22만 8천의 그 소득 제한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로우 프라이오리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뭐 비상금도 있고 401k 매치까지도 했고 IRA도 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돈이 남아 있다 사실 이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하시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돈이 남았다 하시면 이제 텍서블 어카운트 즉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서블 어카운트라고 했으니까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IRA처럼 안에서 막 사고 팔고 해도 실제로 그 안에서 돈이 불어나면 돈을 안 내잖아요 근데 이 일반 주식 계좌 브로커리지 계좌 같은 경우는요 이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사고 팔았다 뭐 테슬라를 100달러 주고 샀는데 나중에 500달러가 되어서 이것을 그 해 팔았다고 하면요 400달러에 이제 이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이득에 관해서는 그 해 세금 보고할 때 내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가 되겠습니다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 뭐 투자 계좌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투자하고 꺼내 쓸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되겠고요 이 절세 투자 전략이 되겠는데 롱텀 캐피탈 개인이라고 장기 투자 소득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주식이든 펀드든 ETF든 이것을 1년 초과를 가지고 계시다가 올해 오늘 사셨다 그럼 내년 2024년 9월 16일까지 기다렸다가 이때 1년 넘게 가지고 있다가 파시면은요 여러분의 소득세로 이 이득을 계산하지 않고 롱텀 캐피탈 개인 장기 투자 소득세 LTCG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롱텀 캐피탈 개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소득세보다 낮은데요 이것은 0%, 15%,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소득세가 얼마 이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실제로 주식으로 인해서 소득을 얻었는데도 세금을 안 내게 되겠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한 뭐 22% 뭐 24% 이 정도에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15% 쪽에 속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은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이득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고 뭐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무조건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께서 봤을 때 아 이것은 지금 내가 당장 팔아야 되니까 뭐 팔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오래 가지고 계실 분들은요 1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한 이제 세금을 절약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절세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했을 때요 일반 개별 주식이라든가 인덱스 펀드 ETF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덜 붙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가 원할 때 팔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뭐 나는 1년 있다가 팔겠다 그러면 그만큼 세금이 절약되는 것이 되겠고요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뭐 리서치 회사랑 인덱스를 만드는 이 회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S&P 500 인덱스 펀드라고 그러면은 미국에서 큰 500개의 회사를 이제 나열한 것이 되잖아요 뭐 애플은 6% 가져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5% 가져가고 뭐 테슬라는 4% 넣고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게 돼 있어서 펀드 매니저가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고 이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 안에서 주식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조금이라도 덜 내게 되겠고요 요즘 인기 있는 ETF 같은 경우는요 이 거래 구조상 역시 또 중간에 일어나는 세금을 조금 없애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은 텍서블 어카운트에 넣는 것이 괜찮겠고요 만약에 배당주를 가지고 있거나 리츠 펀드 채권 같은 경우는요 배당주 같은 경우는 아니 배당 많이 받으면 좋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뭐 이제 뭐 정유회사 에너지 회사라든가 뭐 엑손 이런 회사라든가 그 벤커버메리카 웰스퍼거 같은 은행 금융주 같은 것들은 배당을 보통 많이 주거든요 배당 같은 경우 이제 분기별로 계속해서 펀드에 붙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야 될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츠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신탁 펀드가 되겠는데요 역시 또 다달이 월세가 들어오는 이러한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인덱스 펀드보다 이러한 리츠 펀드랑 리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세금을 조금 더 더 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채권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달이 이자가 붙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역시 이제 단기간에 세금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계시고 텍서볼도 가지고 계시고 401k IRA도 가지고 계시면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세금이 많이 붙는 투자 상품은 401k나 IRA에 넣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고요 개별 주식이나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401k IRA에 넣으면 좋지만요 이런 것들은 일반 텍서블 계좌에 넣어도 상대적으로 세금이 조금 덜 붙기 때문에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 절세 투자 전략이 되겠거든요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자료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막 빠지고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저금리의 빚 갚기가 되겠습니다 Pay off low interest debt 가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집 모기지 론 혹은 뭐 home equity 론이나 힐락 이제 세컨드 집에 있는 그 담보를 바탕으로 해서 세컨드 모기지를 넣었을 때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의 론 같은 경우에 이자율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받았던 뭐 좋은 딜의 자동차론 뭐 0%로 60개월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자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적겠는데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이자율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혹시 또 최근에 집을 사신 분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30년 모기지 고정금리가 뭐 7.25에서 7.5% 까지도 왔다 간다고 하니까 그 7% 받은 것을 저금리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집을 사셔서 2020년이나 2021년 이때 뭐 리파이넌스를 해서 뭐 2% 3% 로 낮은 이율로 모기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저금리로 처리를 하셔서 다른 투자들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판하고도 되겠는데요 지금 뭐 7% 막 6% 가까이 받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조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모기지론 같은 경우에 좀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것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이러한 빚들을 아까 좀 위로 올려서 이제 중간 정도 단계에서 선택을 하셔서 텍사골 어카운트를 갚는 것보다는 모기지를 한 다만 뭐 달러, 500달러라도 조금씩 더 갚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영택 존님께서 좋은 링크를 주셨는데요 피터 틸이 어떻게 해서 이제 5빌리언 달러를 로스 IRA에 넣게 되는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자 그러면 자녀 교육자금 5.29는 어디에 넣어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5.29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보글헤드 사이트에서 넣은 것처럼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5.29는 내 은퇴자금이 아니라 자녀 교육자금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도표 차트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이제 많은 한국분들께서도 자녀 교육은 좀 해주고 싶어 하시고 대학 비용이라든가 5.29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는데요 자 어쨌든 이 5.29 같은 경우는 자녀의 학자금을 넣을 수 있는 역시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나의 은퇴 준비가 된 후에 5.29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른 은퇴 투자 저축 순위 사이트를 보시면 5.29 같은 경우에 거의 맨 마지막에 넣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 수정된 세큐어 법률로 인해서 이 5.29가 로스 IRA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었거든요 조금 더 옵션이 생긴 것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29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마다 이렇게 스폰서하는 프로그램이 다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마다 혜택이 다 달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도 있고 저는 이제 텍사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정부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에 있는 5.29를 하든 네바다에 있는 5.29를 하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5.29를 하든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 5.29나 해도 되겠고요 또 어떠한 주는 자기 주에서 스폰서하는 5.29를 해야지 일정 금액 500달러를 세금을 깎아준다 이런 식으로도 있거든요 여러분께 사시는 주가 어딘지 혜택이 어떤지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미셀님께서도 추가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학자금 에이드 받고 싶은 분들 5.29에 돈이 있으면 금액이 깎이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관해서도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조영택님께서 또 추가를 해주셨는데 세이빙스 포 칼리즈도 저도 많이 봤거든요 이 사이트에 가보면은 자녀 학자금 마련하는 것에 관해서 영문 사이트인데 좋은 자료가 많이 나와 있고 5.29 같은 경우에 주 대비하여서 베네픽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온 사이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를 넣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잘 나온 사이트니까요 조영택님께서 준 이 세이빙 포 칼리즈 웹사이트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우 프라이어리티 다른 것들을 다 먼저 먼저 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면 좋겠다고 한 것이 바로 텍스블 어카운트 일반 주식 투자 계좌가 되겠고요 예전에 받은 이자율이 좋은 몰기지 같은 로우 인테레스트 그리고 자녀들의 학자금에 해당하는 것들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의 학자금은 내가 대주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셨고 주에서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때는 5.29를 해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시간에 걸쳐서 쭉 봤는데요 위에서부터 이제 하이 프라이어리티 미디움 프라이어리티 로우 프라이어리티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IRA 매출을 하고 나서 하이덱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HS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꼭 정해진 대로 1,2,3,4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나는 뭐 빚을 좀 지금 당장 갚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빚 갚는 것들을 제일 2순위 정도로 하셔서 이머전시 펀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빚을 갚고 최대한 빚을 다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401k 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가이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뭐 추가로 할 질문이 있는지 뭐 첨안할 내용이 있는지 마이크로서 질문을 해 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채팅을 이용을 하셔서 또 여러가지 정보를 나눠 주시면요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킴 님께서 질문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마이크 이용하셔도 되겠고 채팅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역시 또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정보를 더 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샌킴 님께서 다음에는 세큐얼 투포인트 지로 파헤치기로 토픽을 해 보면 좋겠네요 세큐얼 투포인트 지로라고 해서 그 약자가 뭐였죠 뭐 여기에 관련돼서 사실 저희가 있는 뭐 401k 라든가 ira 라든가 뭐 529를 뭐 로스 ira 로 전환한다는 거지 굉장히 이런 것 법률에 의해서 굉장히 바뀌는 부분도 많거든요 나중에 또 관련된 것들 뭐 돈을 더 넣을 수 있다 뭐 몇세 이상이 되면 돈을 더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으니까요 여기 관해서도 이제 또 나중에 또 뭐 세미나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좋은 그런 토픽이 될 것 같습니다 Setting every community of retirement enhancement act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커뮤니티를 은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트라고 어쨌든 세큐어라는 단어를 맞추기 위해서 끼워넣은 것으로 보이는데 저것이 이제 그 약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샌킴 님께서 채팅으로 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은 처음 하는 거라서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생각해로 굉장히 많은 분 거의 50분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고 또 잘 들어 주셔서 저도 이제 재밌게 진행을 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랑 틀린 것들이 있다면 그룹을 통해서 또 추가로 하고 또 다른 분들 정보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계획하고 있던 다른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뭐 전문가 분들도 지금 많이 참석을 해 주셨거든요 이런 분들과도 스케줄을 조정해서 양질의 컨텐트를 또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고합니다 그래 We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버트 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